한국국토정보공사 군대, 회귀, 청량리, 신설동, 동묘앞, 동대문, 종로가, 종로3가, 시청, 서울역에만 정체합니다. 다음 정찰역은 동두천중앙역입니다. This express train is bound for Seoul Station, Seoul Station. This train some stations. Please check your destinations. The next stop is 동두초안종항. Thank you. Monk Spring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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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역은 동두천중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우리 열차는 서울역 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찰력은 양주, 경동대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두천중앙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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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동두천중앙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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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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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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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이 시각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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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역은 회기, 회기역입니다. 내리실 눈은 오른쪽입니다. 경희 중앙선, 경초의 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서울역 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찰역은 청년미역입니다. 경희온라인 캠퍼스, 경희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드디어 일본 축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배달은 회기, 회기역입니다. 이 배달은 123,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the 경희중앙락, or 경청락. This is an express train. The next stop is Chengyang Nei. The next stop is to turn around. The next stop is to turn around. The next stop is to turn around.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이것은 엑스페스 트레인입니다. 다음은 시인솔동입니다. 조심하세요. 정량리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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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리에기입니다. 정량리에기입니다. 저지영상에 있는 요리가 같습니다. Psychsób은 엑스페스 트레인과 병 Tigers 그릇에라고 합니다. 무엇을 더 맞게 합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번역은 신설동, 신설동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이 여성이나 우의 신설동으로 가락하실 고객께서는 입원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한 맞춤 보험 살기, G&B 라이프로 가실 분은 신설동역 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국립구공 박물관에서 7월 7일부터 나라방문화재에 이어져 특별전이 개최됩니다. 국립구공 아래인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동묘압, 동묘압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6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에듀윌, 에듀윌 공인중개사 종로학원으로 가실 분은 동묘압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종로학원으로 가실 분은 동묘압역 7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종로학원으로 가실 분은 동묘압역 8번 출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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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 Juan 출구입니다. 출구는 동묘압 8번 출구입니다. 용으로 가려게 되기 위해 이 번역은 동대문, 동대문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 4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 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타는 곳과 전동차 사이가 넓습니다.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이 번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은 동대문, 동대문역입니다. The station number is 128.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4. Please, watch your step. 동대문 종합시장은 이 번역으로 계셔서 9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완전하게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고객님 여러분, 우리 열차에는 분홍색 임상부 배가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초기 임상부로 인용할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번역은 종로오가, 종로오가 여기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오늘 약국으로 가실 분은 종로오가역 14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50년 전통의 종로백제 약국, 4번 출구 6번째 종로백제 약국으로 가실 분은 2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5번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출입문 닫습니다. 이번 역은 종로 3가, 종로 3가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3호선이나 5호선으로 갈아타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차는 서울역 가는 특급 열차로, 다음 정찰력은 시청역입니다. 2년째 재취업생활학교 영진사이버대학교로 가실 분은 종로 3가역 1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This stop is 장묘삼가, 장묘삼가. The station number is 130. The doors are on your left.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3 or line number 5. This is an express train. The next stop is city hall. 세무사 합격 에듀윌,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로 가실 분은 2번역 15번 출구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일반 올라가 비율이 거 abst soc, 아카데미,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 에듀윌 경영 아카데미, 에듀윌 경영. 출입문 닫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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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와 눈이 드는 언론중재위원회가 공정한 언론 보도 문화를 만들어갑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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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입문 닫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